평일 오전 7시, 평일 오전 7시 이후에 동대문 문문장역,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주변입니다. 여기 DDP 건물도 보이고 여기가 굿모닝 시티몰이고 여기 메가박스가 있죠. 헬로우 APM 건물도 있고 여기가 미디어오레 건물도 있고, 부산타워도 있고 이 상권이 옛날 같지는 않죠. 여기가 예전에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천상계는 없어진다. 이쪽으로 쭉 가면 남산이 나오죠. 역 주변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개념 없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지 이렇게 마사지 일본으로 된 남자 마사지 아 족자구나. 족구마산입니다. 임대건물이 많네 아직도 여기 보컬 그녁 본인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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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